아무래도 넌 미국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다 환상 좋아하시네 지금 널 보면 그냥 환장할 거 야! 이게 미국 버전 단단단단단해 아침이니까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왜 말이 없지? 그나저나 혼혈인가? 크기가 꽤 아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잠깐 근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? 너 뇌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? 이대로면 우리 둘 다 곤란하니까 이렇게 하자 좀 도와줘 뭐? 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